아, 커피 도핑하니까 강남, 강북? 포칭키 포칭키? 이것도 하나 이제 듀오 하겠구만 그렇지, 듀오 하겠지 스쿼드를 가장한 듀오 루시 자리 있니? 네 말이 없어 루시가 원래 조용한 아이가 아닌데 저기요? 흰으로 켜져 있잖아 롬으로 칸스쿼드 인드 꺼지라고 그래요 자꾸 얘기해줘, 꺼지라고 T 누르고, 야 꺼져 이래 어머, 야 아, 젠장알 2, 3에 돌 베란 날 떨어졌는데 낙득 먹어 어, 가끔 그럴 땐 있어 루시아 너 너무 혼자 멀리 있진 마라 저 혼자 멀리 있나요? 어, 너 혼자 길 건너야 옆에서 떨어지는 걸 봤는데 너 혼자 길 건너야 네, 그건 알기로 하는데요 하는데요 야 점프해 인마 하는데요 하는데요 아 한두 번 울어본 좀 시간인데 아, 이번에 루시 루시 전법으로 해야겠다 쌍 AR 뭐가 좋을지 몰랐어요 두 개 다 쓰는 거야 옆에서 총소리 어, 그거 내가 실수로 누른 거 쓰읍 아, AK 버려야 되나? 오예 후라이팬 다 부셔버린다 SR 송구이 누웠어요 SR 송구이 오우 메리트가 엄청나네 이번 판 분명히 이제 개월치다 용감하게 길 건너가고 갈게요 아, 뭐야 이거 3층 짐 누가 털었어 저요 어, 2-2로 하나 팀 아니, 발소리 나가지고 사고... 내 차 있어요 밴드씨 앞에 하나 나 동사무소 터진 분 없죠? 루시아 여기 스카 있네요 루시아 루시아? 여기 스카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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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요 나 말고 뺀듯이 자, 여기까지가 서로 간 나 또 뚝배기 좀 먹고 갈게 뚝배기가 어, 5탄이 없다 오, 5탄이 없다 씨, 망했다 밴드님 좀만 버텨요 죽지 말아요 계단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야 몇집에 갔네 확인만 하고 나왔어요 어디서요? 3층 집 오른쪽 3층 집 2-2 피어님 집 들어가고 있는 집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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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오빠가 보고 있는데 내가 왼쪽 형이 있는 집이라고요? 아니, 아니 아니, 저기에 오빠가 보고 있는데 안 돼 깜짝이야 문 소리 들려요 저 3층 집에서 루시아, 뒤도 봐, 중간중간에 봐야 된다 여기 노란핑 공격 아, 떨어졌어 내가 떨어졌어 하나 컷 저기 전부 아아 이쪽 3층집에 있어요 3층집에 있어요 3층집에 있어요 3층집 하나 루시아 살리세요 살리세요 루시 살려 루시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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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옥상 클리어 발소리 여기 카우팔 있다 카우팔 쓰실 분 네 옆에다가 SR 떨굴게요 여기 3층집 2층에 파피 저랑 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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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왜 나 뒤집 뻔했네 그거 죽은 애야 루시아 기절하네 아, 나 뚝배기 먹으러 가야지 밑에 뚝배기 있죠 응 아니 예시채 오, 5탄 다 가져갔네 5탄 좀 주면 안될까요? 나 마음발 있는데 네 7탄 100발 떨굴게요 저도 마음발밖에 없는데 나 열려, 야, 스물아홉 발 됐어 됐어 아, AR 소위 엄기 하나 떨굴게요 드세요 파피 수색 손잡이도 없네 하아 아아 자, 발 소리 풀 발 소리 나네 방금 쟤 아냐? 루시인가? 루시야 뭐 열심히 먹는데 뭐 먹었어? 위험한 데가 있어 총알 먹었어요 5탄 있냐 거기? 5탄 먹어서 제가 지금 80발 갖고 있어요 야 보정기랑 이런 것도 다 갖고 왔어야지 어디 어디 떨어졌어 떨어졌어요 야 나 5탄 좀만 줘 30발만 줘 옆에 있는 SR 소음기로 드셨죠 네 먹었어요 루시야 여기 갈 때 이렇게 3인칭으로 한번 이렇게 뒤들어서 보면서 가 갑자기 튀어나온 애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왼듯이 걸렸는데? 뭐 하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지금 비비고 있었어요 얘네 몇 명 죽었지? 내가 하나 죽였고 내가 하나 죽였죠 내가 하나 죽였죠 3-7 안 털었나? 네 안 털었어요 끝에 끝엔 내가 털었어 아니 털었어요 동사무소도 안 털었고 얘네 2-3 좀 털었네요 어디 있는 거지 남은 애들을 찾아봐야지 찾아봐야지 근처에 있을 것 같긴 한데 뭐야 노버로 지켰어 또 여기 털림 여기 털림 여기 털림 그래 충격니다 휴식 추직 내 거 가져가 패스 잠깐만요 저 총 바뀌었다 어! 복격이 시작되는 아니 오니까 왜 나가셔 어 위에 있어 떨궈놨어 떨궈놨어 스카 버리셨구나 스카이 껴놨어요? 수직 손잡이 안보이는데 보이잖아 거기 뒤에 바로 보고 왔는데 뭐해 에이 멀리 떨어놓으시면 어떡합니까 타 죽게 네 빠졌나 얘들 두 명 어디 갔을까 친구 죽자마자 버리고 갔어 치사하게 어디 나눠먹어라 나눠먹을 것도 안되는데 모르겠다 나는 아 진짜 빠져나갔나 나갔나봐요 그래도 조심 어 우리 움직여야되는데 자기장 와요 저기 차있어 다샤 갖고 올게요 아 이거 전판이었나? 있었던거 같은데 이번판 차고집에 아까 있었던걸로 기억함 다샤 끌고 오겠음 기름통 하나만 누가 구해줘요 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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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긴 총이 되게 많은데요 뭐지? 숱샷 건들고있어 루시 야 평상시에 AR을 들고 다니라고 배타고 넘어가야겠죠 네 배타고 넘어가야겠죠 네 배 배 전방에 배 있지 저 앞에 뭐하나 차가 꼬부라져있는거 같은데 벌써 아 꼬부합니다 여기에 뭐 여기에 뭐 보급 떨어져있다 저 앞에 보급있다 사온다 보급 여기 뒤에 들어가서 나룸이 저 보급 먹을까요 말까요 먹지마요 옆에 옆에 배 두 대가 있는데 털렸네 이미 네 배 두 대가 있잖아요 아 근데 왠지 여기 집에도 있을거 같은데 야 심지어 배 한 대가 산쪽으로 가요 산쪽으로 배 한 대가 또 가 안 보이는 데로 갑시다 한 명 결국 사망 저 뭐지 저 뭐지 굿킬 자 피좀 채울게요 붕대 있는 사람 붕대 저요 붕대 붕대 다섯개 들을게요 필요없는거 내렸어 탄창 남는 분 에스널 치패드 버릴게요 나 뭐할까 나 드링크 저 영 에 두 이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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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영영 저 삼삼 붕대 열개 챙겨가세요 붕대 열개 삼삼이 삼삼이 붕이 구상 하나만 떨거라 조준기 하나 남으신 분 저 분들이요 레다 드릴게요 소염기 소염기 내가 써야겠다 이삼이 음 너 다 먹어 이삼이 너 다 먹어 자 이제 인간 파밍을 아 지금 근데 누가 스피커로 들어야 아니요 아니요 왜요 게임 소리 잠깐 들리죠 아니 내 목소리가 들려 저 때문인가 어 내 목소리 더러운데 아니 제가 이게 컴퓨터가 그 앞쪽에다 꽂고 있거든요 나도 앞에 꽂고 있는데 저도 앞에 꽂고 있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증폭 키지도 않았는데 제거 저만 들어오면 울린대요 그거 저걸 거야 헤드셋에 그냥 그 뭐 그런게 있어 어쨌든 헤드셋에 따라 좀 그런게 있어 자기 소리가 들어가는게 그지 같아요 내가 전에 쓰던 헤드셋이 그랬어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넘어온 애들을 잡아먹어야 되는거 아닌가 그러면 사면에서 있어야지 외복 루시야 루시 거기서 전면 입 돌아가 나 나 내 목소리 다시 안 들리는데 저도 안 들리는데 제거는 지금은 또 안 들려 마이크가 이상한걸로 어 형 왔나 어 그렇게 저기 그분 오셨나보다 남편들 똑똑 어 어 어 어 저 머리가 어디가요 야 너 혼자 어디갔어 아 저 오빠와가지고 그럼 말을 하고 가야지 아 아 죄송합니다 빨리 여보세요 앵글 필요한 사람? 아뇨 필요 없어요 앵글 필요한 사람? 앵글 필요한 사람? 앵글 필요한 사람? 앵글 필요한 사람? 앵글ierno 어 들어가 들어가 네 에이 밖에 다 넣었어 이동 뭐라고? 이동 우리 또 이동이에요 가는 중 너만 안 오는데? 응 잠깐 핸드폰 보고 있었음 미안요 미안요 어우 차 터졌어 여기 무섭다 여기 SW에 차 터져있어 내가 연기가 보여가지고 저 갑자기 무서워져서 어떻게 내려가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왼쪽에서 오는 애들이 많을 거라는 거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 2배율이 혹시 남는 사람 없어요 우리 진짜 배율 그지구나 네 배율이 아예 없어요 4배 나 1 2개요 저 4배 하나 있는데 4배 드릴까요? 나 1 1 1 1 세트야 1 세트 피에로 가방 2 세트인데 애니 애니 방향에 60방향 40방향 60방향 누군가 나에게 뭘 준다고? 루시님이 4배율 오빠가 드세요 나 진통제 하나만 줘 삥 뜯자 야 나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니가 지연이 어? 진통제 하나만 내놔 아줌마 아 네 아이고 아 아 삥 뜯으시네 진짜 응 삥 뜯어야 되겠어 노큐 부추 오빠가 나 자꾸 삥 뜯어 뭘 자꾸야 아 하나밖에 안 달라고 그랬어 원래 두 개 달라고 그래도 여러 개요 안 달라요 그래도 빔 피는 거고 네 여기 안전지대 맞아요? 봤니? 응 안전지대 맞아 걸쳐있네요 최악이 저기 벙커 쪽에 걸립니다 위배 안에는 벙커죠 벙커 걸리면 진짜 최악인데 저거 다 개활지라 저기 앞에는 말이 시가 되지 않더러 저거 버깃소리 버깃소리 앞에 정면 W 방향 W 방향 나무 때문에 안보여요 네 둘 다 컷 사망 와 내 뒤에 신나게 뛰어오는 사람은 뭐야 누구야 어? 누구야 죽이자마자 겁나 달려 4배 보자 얘네 SR 손기 3뚝 아 5탄 없어 오이씨 카구팔 탄티 내꺼야 탄티 어? 오쉽 아 자기장 아 자기장 내가 챙겼어 내가 챙겼어 카구팔 탄티 왜요? 피엘 형 왜 자기장 아 나 탄창 하나도 못 챙겨왔어 탄창 챙기 사람 저 116발 있어요 5탄 아니아니 어 나 좀만 줘 올라가서 올라가서 일단 피엘 형 잠깐 누워봐요 탭 맥도이스 어? 꼭 여기서 누워야 하냐? 네 잠깐만요 카구팔 탄티 끌었어요 루시야 나 탄 좀 줄래? 여기 50발? 여기 30발 여기 여기 50발 50발 가시죠 우리 이동해야 돼 도핑제이 좀 있으면 아 잠깐 내가 에이드 3개 떨굴게요 하나씩 드세요 네 구상 없는 분 나 지금 구상 5개 됐어 쟤네 그거 시체 먹고 와서 저 3개 하나 2개 하나 2개 SR 지금 우리 없지 네 없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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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SR 저 있는데 여기 여기 SR 소음기 하나 버렸네 내가 어? 왼쪽에서 여기 여기 2방향 카구팔 여기 여기 고맙어요 오케이 우리 산으로 통해서 저쪽 집 가죠 그냥 네 근데 산 쪽에서 계속 애들 싸운다 네 네 내려오나보다 쟤네 산 능선 타다가 그냥 내려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네 난 내려왔는데 저도 내려갔어요 그냥 피엘님 따라하자 산으로 저기 미리 자리 잡은 애들 있을 려나 있을 거야 이거 조심해 뭔가 나머지에 좋을 것 안쪽 집 가죠 거기 안 눈 열어볼게 안팔렸어 안팔려서 문을 열어보는댜 일단 안쪽은 클리어 방 하나씩 붙잡고 대기 저기 산쪽으로 봐야 되는데 난 여기서 산 보고있어요 난 애니방향 보고있음 몰라 애니방향 한 방향 75방향 오음 지금 뛰어서 오고있음 어디어디 75 돌 뒤 돌 뒤 난 안보인다 뒤는 애만 봤는데 루시는 건너편 좀 봐줄래? 뒤에? 어 자리장 걸렸나보구나 루시는 우리 온쪽 방향 봐주면 될 것 같아 저 산 위에 자기장 걸린 듯 엄청 싸우네 어? 75방향 제 친구 백업하러 갔어요 60에서 75 사이 네 60에서 75 사이 네 자기장 40초 조 오오 하나 하나 기절 75 75 방향 둘 기절 벤디님 저 잠깐만 나갈게요 네 C15 방향 나무 뒤에 네 10초 넘었다 벙커 쪽에서도 총소리 엄청 나는데? 네 벙커 쪽에서도 자기장 좁혀줘요 자기장 옵니다 됐어요 됐어요 75 방향 나무 돌았어요 아 저기 산 쪽에도 사람 많네 우리 옆에서 오는 애들 봐야 되는데 네 하나 둘은 죽었고 하나 아직 살았어요 벙커 쪽이 지금 엄청 쌓았는데 120 언덕에 하나 120 언덕? 아 나 미사일 때문에 안보여 아까 뒤에서 우리가 쏘던 애들은 어디갔어요 걔네를 봐야지 걔네 걔네가 저기 120 언덕에 하나 나무네 이쪽이 엄청 많아 3명 있는거 같은데 밑에도 합류할게 네 저 벙커 오른쪽으로 해서 돌려고 왔어요 45초 그리고 벙커 쪽에 있을건데 이거 네 벙커 쪽에 있을거에요 쏜다 저 산에서 쏜다 으흠 산에 있는 애들 하나 기절 하나 더 보이고 하나 더 기절 하나 더 있어요 뒤에 언덕 백이 하나 더 있었어 자기장 5초 벙커 안을 조심해야 되는데 벙커 안에서 퓨처 나오는 애들이 있을텐데 벙커 클리어 건너편 조심 10명 6명 남았다 아 저쪽 벙커가 위험한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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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위에 저기 위에 벙커 위에? 네 벙커 위에 한 명 네 언덕 쪽 루시아 비켜 네 자기장 우리 쪽 안 돼 안 돼 아 딸피 무시야 떨어져 떨어져 있어야 돼 쟤네끼리로 싸워네 옆몇 갈면 저희 3명 옆몇 갈면 옆몇 갈면 어차피 쟤네끼리 와야 되니까 네 킬님 킬님 자리 지켰어요 확인 하나 기절 기절 살리고 있겠다 기절하네 내가 이럴 줄 알고 소염기를 갖고 왔지 자기장 와요 백 백 백 한 명 기절 아 아 젠장 백하라니까 자기장 오는데 뭐 이렇게 7명 남았어 지금 쟤네 한 명 기절했고 나 죽었고 쟤가 한 명 죽였고 죽었고 하나 기절 나이스 나이스 다들 빠지시라니까 그럼 남은